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 사진은 제가 1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이 사진이 아닌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젊죠. 네. 지금이 좀 낫습니다. 그때보다. 여튼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거기에 양력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를 한 지는 17년 됐습니다. 17년 됐고 공인노무사 강의를 한 지는 9년이 됐습니다. 올해도 했죠. 17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거기 속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카카오톡 전용 전화입니다. 전화는 하셔도 가끔씩 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받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질문만 받아요. 그래서 질문만 받기 때문에 질문은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밤늦게 공부하시다가도 그냥 궁금하시면 그냥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제가 보내드려요.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시는 게 사진 같은 거 책 내용 찍어가지고 보내시거나 모의고사 문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것은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나 책은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제가 한번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선생님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저한테 그럼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될 텐데 저한테 최근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저한테 너무 많이 여쭤보시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번에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게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드린 거하고 해설이 다르니까 불안해하셔서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곧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카페에다 올려드렸어요. 카페에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안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다 답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천명씩 늘어나니까요. 몇 천명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곧 시험이시기 때문에 많이 안 오세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세 자리까지 옵니다. 이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내세요. 제가 이런 거 보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기 소위 기본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들으실 때 그냥 기본 강의 교재를 갖고 가서 들으시면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행정행위, 행정청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연기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들으시면 딱 경제학은 전 잘 모릅니다만 연착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실제로 동영상으로 많이 들으시죠.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1년 동안 과연 몇 분이 들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2천 명이 들으셨습니다. 평균 2천 명이 들으세요. 2천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도 2천 명이 더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또 연기가 끝나면 다시 1기에 연착륙을 준비하는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 이론을 하고 그러니까 입문 강의를 하고 이때는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우는 부분 이외에 예를 들면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총론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총론을 잘하면 쟁송법도 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점, 점수를 더 잘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때도 합니다. 그 다음에 2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또 해요. 예를 들면 답안 작성 방법 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답안 작성 물론 답안 작성은 이때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순환마다 순환마다 중간중간에 이런 뭐랄까 도움을 주는 연착륙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나서요. 지금은 들으셔서 그냥 이거 들고 오셨잖아요. 감동이 좀 덜하실 겁니다. 감동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연기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아시겠죠?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 강의가 저거였구나. 아시겠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 들으시는 겁니다. 한 번 듣고 연기 듣고 한 번 더 듣고요. 아시겠죠? 어차피 아마 무료로 갈 거기 때문에 꼭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교재를 보시죠. 교재를 오늘부터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수험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수험을 시작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나중에 하루라도 복습할 시간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으니 듣고 가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연기의 1회가 아니라 연기의 1회 앞에 있는 연기의 0회를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께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강의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여러분들은 수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앞에 있는 수업이에요. 수업.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필요 없는 거 연기 때는 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려요. 설명할 때 들으면 되시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책 내용 앞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봅니다. 첫 번째 행정쟁송법 기초인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자, 우리 과목은 행정쟁송법이에요. 행정쟁송법 그러면 먼저 행정이 뭐냐 아니면 행정법이 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행정이란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주체 뭔지 모르시죠?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다음에 법에 근거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가 뭐예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쉽게 말씀드렸어요. 법에 따라서 안 하면 뭡니까? 위법이죠. 법에 따르지 않은 건 위법입니다. 아시겠죠? 위법하지 않게.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사회 형성 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은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아 사회 형성 작용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작용이다. 누가요? 대한민국이 그게 행정입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이 뭐다? 행정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래에 보시면 행정법은 행정 목적 주로 공익입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주체 대한민국이 활동하는 규율하는 법 전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활동하는 법 전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세모 동그라미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왜 보신 적이 없냐? 대한민국은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 아시겠죠? 혹시 삼성전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예요. 그건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나요? 아니죠. 삼성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아시겠죠? 법인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도 뭐다? 법인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자, 여튼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걸 관련하는 법이다. 지역행정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십니다. 그렇죠. 뭐 근로기준법. 법을 배우시잖아요. 1차에서도 민법 자,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을 찾아보시려면 예를 들어 컴퓨터로 찾아보실 때 컴퓨터로 찾아보실 때는 판례 이건 알아두세요. 판례 판례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판례는 컴퓨터로 찾아보실 때는 대법원 판례 검색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법률은 법제처라는 곳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법제처 아시겠죠? 법제처 이건 컴퓨터로 찾으실 때고 핸드폰으로 찾으실 때 핸드폰으로 찾으실 때는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거 여기 가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는 앱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둘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법제처 또는 여기 들어가서 행정법 배웠어. 행정법 민법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나와요. 행정법 치면 안 나옵니다. 선생님, 행정법은 왜 안 나옵니까? 자, 행정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활동하는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고 해요. 단행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의 법이 아니다.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행정법 몇 개나 있나요? 천 개 있습니다. 약 천 개. 아시겠죠? 천 개가 다 행정법이에요. 즉, 국가가 하는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는 뭘 공부를 합니까? 뒷페이지에 천천히 나와요. 자,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건축법, 식품의 승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행정법을 나누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직에 관한 법. 두 번째, 작용에 관한 법. 세 번째,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요? 행정법을요 자, 그럼 조직, 작용, 권리구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작용,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직, 작용, 권리구제 자, 첫 번째가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조직 자, 행정주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자, 어떤 분들 있죠? 국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입니다, 나 우리는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 우리가 갑을 관계할 때 갑이 우이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우이예요 아시겠죠? 국가가 나에게 무슨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셨어요? 삼성전자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법인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합니다 행위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 누구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고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행정기관 예를 들면 장관 아시겠죠? 요즘 하시는 질병청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하시겠죠? 자, 그러려면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만들고 권한 주고 만들고 권한 주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자 조직 아시겠죠? 조직 그래서 무슨 무슨 조직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뭐 주는? 권한 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부 조직법입니다 그 안에 나와 있죠? 정부 조직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실 때 끝에 마지막이 법 또는 법률 법 또는 법률로 끝나면 그거는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국회가 아시겠죠? 국회가 만든 법을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부 조직법 국가에 관한 국가에 관한 국가에 관한 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을 정부 조직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26조 다음 각부를 둔다 고용노동부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법 개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고용노동부를 만들고 그럼 그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이런 행위를 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조직을 어떻게 한다? 법으로 만든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행정조직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조직은 뭘로 만든다? 의회가 법으로 만든다 라는 겁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행정조직법에서 고용노동부 만들고 장관이 이런 이런 행위를 한다고 했으니까 탄생한 겁니다 그게 행정조직법이에요 행정조직법은 어떻게 보면 무슨 법이다? 내부 외부 그림을 보세요 내부 외부 내부법이죠 아시겠죠? 내부법이 행정조직법입니다 자 조직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조직법은 행정주체를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실제로 값같은 사람에게 행위를 해야 되겠죠 행위를 자 이거는 이게 내부라면 이게 뭐겠어요? 외부가 되겠죠 외부 자 외부에 관한 것 이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작용 행정작용 자 행정작용은 뭔가? 작용을 규율하는 법이 작용법이에요 아시겠죠? 조직 작용 자 작용법은 네 가지 개념요소가 있습니다 번호를 배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주체가 1번 두 번째 행정기관을 통해서 세 번째 행정객체 객체는 행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 같은 사람 누구예요? 갑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아시겠죠? 사인 왜 사인 여기 국민이라고 하는 법을 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위혜가 국가이기 때문에 공 사 공사 아시죠? 공법 사법 이래서 사인이라고 불러요 사인을 향해서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네 가지 주체 기관 작용 그 다음에 상대방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죠 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저쪽으로 갑니다 그의 법적 효과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세무서장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자 세무서장님이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 걷어서 세무서장님이 가져가요? 아니면 국가로 가요? 자기가 가져간 행정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열심히 행위를 해도 효과가 기속되는 것은 어디다? 자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해가 되시나요?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자기한테 오면 이건 권리라고 합니다 내 거 그렇죠?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저쪽으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이걸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리 권한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는 권리예요? 권한이 대리 대신하는 거니까 권한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변호사들은 소송을 대리하잖아요 효과가 자기한테 가요? 아니면 본인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은 뭔 없고 권리는 없어요 뭐만 있다? 권한만 있습니다 권한만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기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효과를 받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기속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만 된다 이 사람만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뭐가 없다? 권한만 있습니다 권한만 있다 두 번째 행정주체는 국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법상 법인도 있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공무수탁사인도 있습니다 종류가 네 가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국가예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법상 법인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법상 법인을 묶어보세요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공공단체 나중에 한번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보면 공공단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원칙은 뭐다?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2위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관악구 아시겠죠? 관악구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동그랗게 생겼나요? 아니죠 실제로 관악구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관악구청장님입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 주체 아시겠죠? 행위를 하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들은 효과가 다 어디로 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국가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범죄인 잡고 관내 순찰하고 효과를 누가 봐요? 경찰 공무원이 관내 순찰하면 효과를 경찰관님이 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이익을 누리나요? 국민들이 다 이익을 누리니까 다 국가가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권한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자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이다?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입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 내부조직을 말한다 아시겠죠? 권한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어 선생님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권한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 홍길동 주체 행정기관 이 사람은 뭐냐면 행정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권리가 있지만 기관은 권리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공무원과 기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서 장관이 홍길동에서 김비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뭐만 달라지는 공무원만 달라지는 거죠 행정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행정기관 없애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드는 것도 법으로만 없애는 것도 법으로만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행정기관과 뭘은 다르다? 공무원은 다르단 말이죠 이런 걸 안 해두시면 2기, 3기에서 100% 어디 가서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람은 왜 권리가 없을까? 그렇죠? 행정기관은 선생님 왜 원고적 권리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입문특강을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행정기관은 권리가 없습니다 행정기관 자, 주체 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은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 객체는 주로 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을 하는 상대방을 말해요 자, 네 번째는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외우세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자,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권리를 확대하거나 제한하거나 특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구하는 거죠 권리를 확대하면 감사합니다죠 다툴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행정법상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자, 이게 작용입니다 선생님, 작용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없어요 그러나 작용을 잘하면 시험, 우리 과목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작용에 근거해서 심판이나 소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용 자, 실제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장관님이 하겠죠 아시겠죠? 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세모난가요? 아니죠 고용노동부 장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양은 없어요 실제로는 뭡니까? 홍길동이라는 분이 장관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교수님들이 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행정법 관계 종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공법 사법 이라고 합니다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는 나누어지는데 그럼 어떤 게 공법 관계고 어떤 게 사법 관계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사법은 민법하고 상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민법이라고 해봅시다 민법 즉, 민법은 갑하고 을하고 관계예요 민법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갑이 을에게 저희는 이렇게 써요 왜 그런가요? 갑과 을은 누가 우월한 지위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와 나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예요 세금 내려면 내기 싫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면 됩니다 우월한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행정 주체가 갑과의 관계에서 갑과의 관계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민법이 적용되는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는 여기는 공법이 적용되죠 공법은 두 가지예요 헌법, 행정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빼고 행정법만 적용이 되겠죠 자,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 그 다음에 민법이 적용되는 관계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공익으로 나눕니다 자, 공익적 색깔이 가하면 이쪽으로 가요 공익적 색깔이 약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왜 나누는가 그 공법관계 밑에 보세요 공법은 권력과 비권력으로 구별되며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공법 규정과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법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된다고요?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여기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겠어요? 민사 소송법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는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여기는 무슨 법원으로 갈까요? 민사법원으로 갑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지겠죠 이해가 되죠? 자, 관악구청에서 홍콩반점에 전화할 겁니다 여기 자장면 열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홍콩반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한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악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관악구예요 행정주체요 행정주체 우리 먼저 주세요 그럼 홍콩반점이 아이고, 관악구에서 그럼 다 제끼고 그쪽 먼저 회달해 드릴게 요라고 합니까? 시끄러워요 기다리세요 합니까? 기다리세요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예요 자장면 시켜먹고 일 열심히 하면 공익에 이바지는 하겠지만 공익적 색깔이 떨어지는 거죠 홍콩반점이 있자면 관악구에서 주문하나 프라임 법학원에서 주문하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익적 색깔이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에서 요거죠 요거 자 요겁니다 공법관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한참 많이 있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반가로 2번 사법관계 그냥 끝이죠 자 보세요 사법관계는 법률관계이지만 공익적 석격이 약해서 사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가 소유의 물건의 매매나 임대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고는 국가라고 해서 뭐 덧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공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익적 석격이 강한 것 공법관계 앞에는 두 가지로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릅니다 자 이건 뭘로 나눈다? 공익 그럼 얘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인가 이걸로 나눕니다 자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 번호를 몇 개 볼까요? 1번 우월 2번 일방 자 우월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대등 아시겠죠? 대등 일방의 반대말은 합의 아시겠죠? 우월 일방이면 합의 대등이에요 아시겠죠? 합의와 대등한 관계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로 나눕니다 자 권력관계 그러면 얘가 행정소송이고 얘가 민사소송이라면 얘도 실익이 있겠죠 우린 실익을 널 봐야 돼요 권력관계는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아시겠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26페이지에 보세요 비권력관계는 행정주체가 제일 위협니다 행정객체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둘째 줄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럼 행정소송 안에는 무슨 소송이 있다? 항고라는 것과 당사자라는 것이 있는데 항고는 우월한 지휘이고 당사자는 대등한 지휘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죠? 이거냐? 이거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력과 비권력을 나누는 것은 뭐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우월한 지휘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냐 거기 126페이지에 보시면 비권력관계에 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법상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법상 계약이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하고 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약이에요 계약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청약과 승낙 살래? 펄래?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지휘가 없어요 행정청이 사라 안 사 안 사도 돼요 세금 내 안 내 안 내? 이해가 되시죠? 권력, 비권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우월한 지휘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가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항고와 당사자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대등한 당사자로 간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이 중에서는 이거 이 중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우월한 지휘와 사는 일방적 행위를 묻습니다 다시 124페이지로 갑니다 권력관계의 둘째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을 하신다 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권력관계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위에 보시면 행정입법, 행정계획, 작은 글씨 행정행위 찾으셨나요? 아니면 가, 행정입법, 나, 행정계획, 행정행위 전부 몇 가지예요? 제가 일곱 가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한 칸 내려와서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지도 그 다음에 지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외워져요 연기할 때 열 번을 써드릴 겁니다 열 번 써드렸는데 일곱 가지 못 외우시면 안 되죠 자, 위아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 위에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세 개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다 합쳐도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처분 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분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실 때까지 만 번은 들으실 거예요 무슨 무슨 처분, 무슨 무슨 처분 처분인가 아닌가 하시겠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법, 계획, 행위, 처분 그럼 선생님, 처분이라고 하지 왜 행정행위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 즉, 교수님들이 만들어놓은 개념이고 그걸 법으로 받아들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처분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법령 검색에 법제처 가서 행정행위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처분 치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시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입법, 계획, 행위입니다 입법, 계획, 계획인데 자, 입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입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보세요 과세 처분은 예를 들어 세금을 과한다 그럼 과세 처분은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겠죠? 갑, 너 세금 내, 너 세금 내, 너 세금 내 이게 처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키게 만들려면 방법이 뭐예요? 뭐 만들면 됩니까? 법 만들면 되죠? 수범자가 제일 많은 게 입법이에요 수범자 아시겠죠? 법만 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야 돼요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제일 작은 게 뭐다?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입법 자, 입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입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그 입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은 뭐예요? 의회죠? 아시겠죠? 의회에서 만든 입법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의회에서 만들면 끝에 뭐라고 붙인다고 했죠?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률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얘도 법입니다 얘도 법인데 의회가 만든 법이다라고 해서 의회입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회입법 끝이 뭐로 난다고요?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률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그걸로 끝나면 다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마라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어디까지입니까? 맥주 이렇게 한 숟가락 음주운전 야, 그거 너 맥주 한 숟가락만 먹어도 음주운전이다 그분은 도로교통법을 모르시는 거죠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어요 법에 법에 만약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다 과거 0.1 이상이었어요 지금 0.08로 내려갔죠 하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자, 법에 0.1 이상이다 라고 해서 야, 음주운전 지금 너무 많이 해 지금 당장 규제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0.08로 고치자 라고 하려면 뭘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잘 안 바뀌어집니다 이분들이 안 모여요 잘 법 하나 고치는데 막 수년씩 걸립니다 어떤 건 그럼 지금 당장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유해한 음식 파는 거 법률에다 유해한 음식 뭐라고 뭐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유해한 음식 여기 따로 있었단 말이죠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법을 개정하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에서 이런 계략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을 합니다 위임 아시겠죠?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해서 누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요 그거를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말합니다 위에서 이거 정해라, 이거 정해라 혈중알코올농도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0.01에서 0.08로 금방 고쳤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재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입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행정입법이란 국가당의 주체가 제정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말합니다 일반 추상적인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입법은 법규명령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습니다 법규명령? 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규명령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내부법이 있고 그렇죠? 내부법 야, 너 복무 출근 몇 시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 두 번째, 상급행정청이 행정청이 갑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자, 이건 내부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외부법이라고 합니다 내부법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이시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당연히 이거죠 외부법은 내부법은 자기들끼리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 찾으면 어디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법제처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법제처 가서 법규명령은 치면 나옵니다 왜? 갑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규율하는 거니까 행정규칙은 쳐도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의 내부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한다? 행정규칙 얘는 뭐라고 불러요?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법규명령이 중요하겠죠? 자, 법규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참조조문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조문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입니다 법 어디서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만든 의회입법입니다 자, 28조 있고 30조 있습니다 자, 28조 1항에 조문을 보실 때 주어를 유심히 보세요 주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면 근로자는 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이죠 한 사람이 행정주체가 아니죠 가바고라고 관련한 것이죠 자, 2항 아, 30조 1항 노동위원회는 이거는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심 끝내고 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면 누가 한다고요?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겠죠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안 배웠지만 주어가 행정기관이니까 뭔가 이 중에서 하나 행정기관이 하는 것 중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건 없어요 다예요 구제명령을 하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처분을 발령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 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이 있는데 그 밑에 법 뒤에 뭐가 붙어있죠 그건 뭐냐면 법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불형입니다 법에 뭐를 추가하라?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이 추가하라고 하면 시행령 총리령 불형이 추가하면 총리나 장관이 추가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행정입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시행규칙은 총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장관이 만들어서 불형입니다 아시겠죠? 불형 대통령령 총리령 불형 아시겠죠? 보시다가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아, 이거 대통령령이구나 얘들은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입법 얘도 뭐예요? 발령되면 전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게 행정입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의회입법 행정입법 자, 두 번째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인데 이건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이란 제일 위에 보시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을 말합니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신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발 제한구역 결정 있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결정도 계획입니다 거기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거기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계획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입법은 약간 중요하고요 행정행위가 왕창 중요합니다 왕창 중요해요 행정행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자 다른 건 몰라도 주어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에요 선생님 행정청은 뭡니까?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법 집행행위예요 법 집행행위 법에 따른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법에 따른 행위 그러면 집행행위가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법에 따른 아까 법치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 법에 따라서 하려면 법이 있어요 법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먼저다? 법이 먼저예요 그래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치 6조 1항에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거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법이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 그게 뭐예요? 법에 따른 집행행위고 그게 뭐예요? 처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과세처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영국에 있었잖아요 법 없이는 세금을 과할 수 없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그러면 법이 먼저 있어야 된다 법이 있고 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처분하는 게 법 집행행위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분하기 전에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행하는 공권력 행사 자 여기인데요 공권력 행사가 뭐냐 하면 아까 1번 붙였죠? 우월한 지위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구제명령 내릴 때 너 구제명령 받을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구제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행위예요 합의합니까?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과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아까 아래 나와 있는 구제명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입법, 계획, 행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행위 아시겠죠? 행위 뭐라고 부른다? 처분 무슨 소송으로 간다? 항고 소송으로 간다 선생님 항고가 뭡니까? 항고 항고는 항고라는 개념은 불복이라는 뜻입니다 불복 왜 불복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난 못하겠는데 이게 항고예요 아시겠죠? 불복 소송을 말합니다 뒤에 나와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비권력이에요 비권력 대등한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등한 당사자가 그러면 대등한 당사자예요 꼭 계약이에요 국가에서 하라고 그래도 저거 싫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누가 사인을 상대로? 국가가 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둘이서 합의했는데 합의가 뒤톨어질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사자예요 왔다 갔다 제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며칠 후에 시험이잖아요 이거 당사자 소송을 밀고 있던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왔다 갔다 무슨 소송이라고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불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그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처분해놓고 내가 소송을 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항고 소송은 그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일방적 이해가 되시나요? 왔다 갔다는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왔다 갔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해 드려요 일방적이냐 왔다 갔다냐 나중에 법전을 보시면 뒤에 법이 나와요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계약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은 뭐예요? 사법상 계약이죠 차이는 뭐냐? 계약은 똑같아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사법상 계약은 둘이서 계약했을 때 효과가 사법에 나와요 공법상 계약은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효과가 어디에 나온다? 행정법에 나온다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의를 말합니다 공법상 법률효과 법률효과를 말씀해 법률효과가 뭐예요?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계약을 하면 누군가는 권리가 생기고 누군가는 의무가 생겨요 아시겠죠? 권리의무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약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무슨 소송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소송 뒤에 나옵니다 일단 들어두세요 그래서 행정의 행위형식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무엇으로 구현해낸다?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으로서 공부하는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이냐? 한 거냐 당사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공부해야 어떻게 권리구제가 된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어떤 행정작용이 나왔어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얘하고 얘가 헷갈린다고 쳤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얘인지 아니면 뭐인지 이거인지를 구별을 해야 OX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심판이나 소송법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 그래서 제가 인문강의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예요 공법상 사실행위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법적 행위입니다 자 법적 행위 사실행위 무슨 행위예요? 법적 행위 사실행위 법적 행위 반대말이 뭐라고요? 법적 행위 그럼 법적 행위하고 사실행위의 차이는 뭔가? 자 법적 행위는 법률관계를 만들어요 법률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권리의무관계를 만들어요 사실행위는 법률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사실행위는 뭘 만듭니까? 사실상의 결과를 만들어요 선생님 사실상의 결과가 뭡니까? 사실상의 결과가 자 법적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아시겠죠? 대표적인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는 이거 말고도 있지만 자 구제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려요 사용자는 무슨 의무가 생겨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겠죠?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과세처분을 해요 무슨 의무가 생겨요? 세금을 내릴 의무가 생기겠죠? 운전면허 취소해요 운전 못하게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행위 청소합니다 청소하시는 공무원이 무슨 관계예요? 길이 깨끗해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사실상의 결과예요 보통 사실상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가시성 아시겠죠? 가시성 그래서 법적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혹시 과세처분 보셨어요? 과세처분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네모나요? 동그란 과세처분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청소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이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못 보셨을 수도 있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관대를 순찰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사실행위예요 권리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순찰하면 안전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예를 들어 횡단보도 이렇게 도로 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그게 사실상의 결과예요 그게 사실행위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시험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고소동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관내 순찰하거나 도로 청소하거나 사실행위의 반대는 뭐다? 법적행위다 법적행위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그 다음에 지도 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도, 조언, 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행단 하지 맙시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불법 고춤을 짓지도 하지도 맙시다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도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도움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식당에도 가지 말고 하세요 식당 갔다고 규제합니까? 안 하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규제하고 예를 들어서 밤 9시 넘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4인 이상 안됩니다 그거는 규제예요 그거 말고 가능하면 휴가 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다? 지도입니다 자 지도 그럼 지도에 지도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저는 세상 모든 현상이 다 행정법 관계로 보입니다 뉴스에 나올 때 저건 안 되지 저건 항고소송 되지 이런 걸로 보여요 다 신호등을 건넙니다 빨간불이죠 빨간불이 뭐예요? 빨간불이 빨간불이죠 빨간불은 말 안 해도 무슨 표시예요? 건너지 말라는 금지예요 행정행위입니다 처분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단해 보세요 아 저건 처분이구나 저건 처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사법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행정의 행위형식 즉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소송? 이거는 인사소송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나눈 겁니다 이거는 순수 학문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거 학문적인 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 우리가 지금 무슨 법하고 혹시 행정법 종류 몇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조직법 두 번째 작용법 세 번째가 뭐였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작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권리구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구제에 관한 법의 핵심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친 개념이 행정쟁송법이에요 우리 시험과목이에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된다? 이거를 잘 이해해놓으면 즉 행정작용법을 잘 이해해놓으면 심판과 소송법이 아주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파야 됩니까? 팔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적절하게 심판과 소송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작용법이 어디로 연결이 된다? 거기에 보세요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이란 행정작용 방금 했습니다 작용 몇 개예요? 7개로 권리나 이익 침해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구제법의 핵심이 행정쟁송법이에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행정구제법에 대한 3번에 보시면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그러면 작용과 두 번째 권리구제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겠죠 처분이냐? 항구소송이다 계약이다? 당사자소송이다 사파업관계다?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하시겠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